배우 이성균이 사망 소식을 전해 많은 이들이 충격을 받은 가운데 관련된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성균의 대학 동문이라고 밝힌 한 인물은 추모글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이성균의 친구 A씨는 성균이가 참 착했던 아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짧게라도 글을 남긴다. 사람마다 보는 관점도 다르고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말이 나올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인성이 참 좋은 친구였다. 남에게 피해주는 거 싫어하고 업계 선배들에게 예의 있었다. 후배들은 잘 챙기려고 노력했던 아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비난과 시시미비에 대한 호기심은 조금 밀어주고 한 인간의 마지막에 최소한의 예의를 보여주면 남은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될 것 같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성균의 아내 전혜진은 오전 10시 12분경 이성균이 남긴 메모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경찰에 최초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성균의 한 지인은 이성균이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이후 주변인들과 가족들까지 같이 욕먹는 것을 굉장히 고통스러워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경찰은 최근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강압적인 부분은 없었다고 밝혔는데요. 조사 당시 이성균은 변호인 2인과 함께 했다고 합니다. 현재 이성균의 사망 원인으로 가장 유력하게 보이는 것이 어제 공개된 녹취록인데요. 해당 녹취록에는 이성균과 마담 K씨의 대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성균은 내가 너네 집 들락날락한 거 등등 K씨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여러 발언들을 한 바 있는데요. 이런 대화가 공개되다 보니 이성균의 심리적 압박이 극에 달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성균의 죽음이 본인의 선택이 아닌 생살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조사 과정이 낱낱이 대중에게 공개되고 진술이 모두 공개되면서 더욱 수치스러운 상황들이 연출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특히나 약에 대한 확실한 물적 증거는 나오지 않았음에도 이성균은 안타까운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또한 이성균은 약보다는 배우자를 두고 부적절한 행위를 저지른 불륜 때문에 더 많은 질타를 받았는데요. 강월래의 아내 김송은 추모구를 통해 군중 심리가 제일 나쁘다 이 나라가 이 사회가 죽음으로 몰고 간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걸리는 사람과 걸리지 않는 사람들만 있을 뿐이다 죄를 결코 두둔하는 게 아니다 인정했으니까 죄값 받고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야지 가족들 때문이라도 살았어야지 비통하고 애통하다 라며 이성균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이성균의 소속사 측은 유가족 및 동료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용하게 치러질 예정이다.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라며 짧게 이성균의 죽음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성균의 자녀들은 현재 미국에서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장례를 위해 입국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일이 있기 전 연기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었지만 불명예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배우 이성균 3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